이 전시의 제목은, 전시의 타이틀은 It Blooms예요. 블룸이라는 단어가 피어오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추웠잖아요.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봄이 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아직 완벽한 봄이 오지 않은 시점에 미리 봄을 만나보실 수 있고 꽃과 봄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가지 컬러웨이와 형태를 이용해서 많은 설치 작업들을 만들어놨으니까 진지한 전시회라기보다는 오셔서 직접 느끼고 만지고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공적인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. 그래서 무료니까 놀러오시고 즐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